양념 반 후라이드 반 처럼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바삭바삭하게 먹으려고 해왔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거 오리 대가리에요 이거 아직 해동만 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조리해 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짠 준비해왔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처럼 여기는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바삭바삭하게 먹으려고 해왔고 여기는 마라소스로 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부터 오리 머리가 버릴 곳이 없대요 혓바닥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혓바닥 너무 궁금했어 요기 혀 보이세요? 냐옹 음 와 쫀득쫀득해요 완전 탱글탱글 와 진짜 맛있다 한번 잘라볼게요 가운데 뇌 그 오리 고기 맛이랑 똑같아요 눈알 눈알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음 우리 머리도 맛있다 이번에는 오리목 뭔가 강아지 간식 줄 때만 봤던 건데 근데 제가 먹네요 너무 돌렸나봐요 조금 건조해 너무 어리스마니까 다음은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마라 향이 나서 너무 맛있어요 혓바닥 혓바닥 너무 맛있어요 뼈가 엄청 많아요 근데 뼈가 엄청 많아요 혓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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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마라로 해가지고 해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번에는 뇌 잉 진짜 고소하다 뇌 뇌 뇌가 진짜 맛있네 저는 요거보다 이렇게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제가 요거를 조리를 잘못한 거 같아요 너무 오래 둬가지고 보다시피 강아지 간식처럼 빠싹 구워져가지고 먹기가 조금 힘드네요 다음에는 더 잘 해올게요 음 문 Manchester 구석구석 살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다시 뵙어 이제 계속 먹다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제 손이 알아서 가 혀 우리 머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혓바닥이랑 내부분 요구 눈알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눈 음 음 이번에는 뇌 아 뇌를 이쁘게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손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부분이에요 여기 요거에요 음 음 마시타 음 음 음 오늘 제가 오리머리를 처음 먹어봤어요. 근데 부위별로 맛도 다 다르고 식감도 틀려서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완전 뷔페가 따로 없구만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